왜 이렇게 한 번 밀어보내요? 그런 느낌? 기분 좋아요 한 번씩은 또 이렇게 머리를 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이 기회 이렇게 한 번 밀어보네요 가지 마라 어쩔 수 없다 교창아 잘 다녀오마 머리 감는 거 10초면? 머리를 감는 게 아니라 이제 얼굴을 씻는 거죠 이렇게 얼굴 감는 거죠 얼굴을 감아야지 지금 나 밥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무조없이 잘 지내 업시가 아니지 업시가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또 다른 안경 써 볼까? 일단 같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쇼 또 씩씩하게 다녀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만 해라 건강하게 다녀오겠습니다 머리 미는 거 컨텐츠로 올라오냐고요? 혹시 몰라서 찍어놓긴 했는데 슬퍼하실까 봐 제가 곡 전역하고 올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보고 싶어서 우직함 제가 그래서 미리 여러 가지 많이 해놓고 갑니다 울지 마세요 날은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아닌가? 시간 금방 갈 거야 그러니까요 시간 금방 갈 거예요 시간이 금방 갈 겁니다 어? 뭐가 떨어졌는데? 어디서 빠진 무엇이냐? 뭐가 빠졌는데? 조 선생님 내가 볼 땐 지금 그 감자돌이 해외에는 금태가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미니까 더 어려 보인다고요?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상에 출국을 찾아오고 일상에 출국을 찾아오고 일상에 출국이 일상에 출국이 안경들을 하나씩 써볼까요?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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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이런 느낌 하나씩 안경을 서고 있어요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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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을 나왔습니다 이런 머리일 때 해보고 싶은 게 너무 귀엽죠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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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제 저는 자러 가볼게요. 내일을 위해서 자야 되기 때문에 잠깐이나마 여러분들과 이야기도 좀 하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왔습니다. 다른 게 없어요. 저도 머리를 밀기 전이나 지금 밀는 후나 같은 사람이고 갔다 와서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변함없이 부탁할 테니까 아프지 마시고 계셔달라고 그래서 왔습니다. 그리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꼭 설명하고 싶어서 킨 거니까요.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마지막까지 재롱 보라고 아프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추우니까 구운 감자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. 잘 다녀올게요. 건강하고 씩씩하게 사랑한다고 한 번 더 해줘. 사랑해. 그러니까 아프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으면 금방 올게 잘 자고요. 또 봐요. 안녕. 사랑해. 사랑해. 사랑합니다. 어제 나갈 때 추우니까 꼭 매체 입고 당겨요. 아셨죠? 안녕.